아, 물마 안 돼요. 고양이. 고양이. 이 고양이는 우리 딸이 들해서 주워온 도둑고양이랍니다. 아, 지도 잘 잡고, 그리고 죽을 뻔했을 때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아주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침대에서 뒹굴다가 축도할 때만 강대상 밑으로 와서 축도를 받는 아주 영적인 동물이에요. 아주 귀엽고 영리하죠. 이리와, 남자콩. 깜짝콩아, 이리와. 아주 잠잘 때면은 아주 별 재롱을 다 부려요. 깜짝콩, 아유. 그리고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지도 잘 잡아요. 음, 우리 집 재롱둥이에요. 도둑, 스트리트 출신이지만 엄청 귀여우네요. 아유, 귀여워. 깜짝콩.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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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공격해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